안녕하세요 엑소옥트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일본을 탈출하실 수 있으신 분은 최대한 빨리 탈출을 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 도옥구 전체가 다 날아갈 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 말씀 드렸죠 2011년 2월 22일 뉴질랜드 6.3의 강진이 있은 이후에 보름 뒤에 3월 9일날 미야기현에서 7.3의 강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틀 뒤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반복성이 있는 거죠 2021년도에도 3월 5일날 8.1 그리고 3월 20일날 보름 뒤에 7.3 미야기현에서 그 다음에 4월 18일날 5.8 그 다음 계속 미야기현에서 나오면서 그 전에도 비단 2021년과 2021년을 떠나서 다른 그 전에도 뉴질랜드와 이 도옥구 지방과의 어떠한 그런 반복성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미야기현의 위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오늘 5월 1일 오전 10시 27분경에 6.6입니다 근데 그 미국의 USGS에서는 6.8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진원의 깊은 60km입니다 아 지금 굉장히 오늘 또 이와떼현에서 지진이 났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와떼 미야기 후쿠시마 이거를 하나로 보고서 이 도옥구 전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진이라는 것이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어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아도 사실 알아도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선은 1차적으로 미야기현에서는 저희가 예상했듯이 지진이 났습니다 이제 그 2차적인 지진을 지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2차 지진은 지금 보면은 우선은 1차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듯이 이제 이 도옥구에 미야기에서 지진이 나고 미야기현에서 1차 지진이 나고 다음에 아 2차 지진으로는 2차 지진으로는 저는 이제 미나미 간또에서 먼저 날지 그러니까 도쿄가 먼저 쑥대밭이 될지 아니면은 구마모토가 먼저 쑥대밭이 될지 저도 좀 그것까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구마모토와 미나미 간또 이 두 군데 중에서 먼저 그 다음에 그 요 말씀드렸어요 호카이도 아워머리를 포함하는 쿠시로 네모로 그 다음에 이 난세이 제도 그래서 지금 난세이 제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큐스도 그렇고 이제 불행한 얘기지만 피해를 줄 수도 확률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간사이 쪽 역시도 2021년에는 큰 대지진이 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구마모토 같은 경우는 시코쿠 오이타를 거쳐 북동진에서 오이타를 거쳐서 시코쿠를 때릴 경우에는 이제 시코쿠에서 저기 난카이 트라프가 있기 때문에 대지진이 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대지진을 물론 대지진이 날 걸로 봅니다 일본열도 전체가 다 침몰할 걸로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체가 다 침몰할 걸로 보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크게 봐서 이 난카이 트라프와 난카이 트라프와 사가미 난카이 도난카이 도카이 이런 사가미 이것을 다 연동해서 슈퍼 난카이 대지진이 난다 이런 얘기를 우선 차제로 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가장 근접한 미야기에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먼저 따라서 이 미야기에서 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는 구마모토로 보입니다 지금은 대지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마모토 대지진이 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것이 북동진에서 오이타를 쳐서 오이타에서 7.0 정도의 강진이 난 이후에 그것이 시코쿠 영향을 줘서 시코쿠에 이카타 원전이 터질 걸로 대폭발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글쎄 미나미 간도를 세 번째로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은 구마모토가 먼저 날지 아니면 미나미 간도가 먼저 날지 도쿄가 먼저 대폭발을 할지 아니면 구마모토가 먼저 대폭발을 할지는 그거는 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네번째 부분으로는 제가 볼 때는 네번째 부분은 호카이도가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리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마모토 큐슈, 난세이제, 시코쿠를 분리하죠 쉽고 분리하고 간사이, 민나미 간도, 도쿠, 호카이도, 아오머리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우선 미야게에서 날지 않습니까 구마모토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도쿄 도쿄가 먼저 폭발을 할지 구마모토가 먼저 숙대밭이 헷갈립니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다음에 네번째로 지진이 날 곳은 이제 난세이를 보겠습니다 다섯번째는 호카이도, 아오머리, 여섯번째는 간사이 보겠습니다 시코쿠는 구마모토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마모토, 오이타, 시코쿠 같은 경우는 하나로 뭉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여섯군데의 지진이, 대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5월 1일날 이제, 아, 저, 그, 아, 이제, 그 어디죠? 이와테와 미야게에서 지진이 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쿄 쪽에서 한 번 정도 더 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도쿄 쪽에 좀 지금 계시는 일본인 분들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도쿄 수도 직화 지진이 날 확률이 없기 때문에 도쿄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 제가 항상 드리죠 계속해서 그 생수라든지 통조림 같은 거 미리 좀 이렇게 시고 피난처 가서 드실 거 그다음에 이게 동일본대진때를 보면은 생수 같은 게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대진이 나다 보니까 길이 막히고 도로가 막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통이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다음에 이제 아, 그, 아무래도 피난처 여자분 계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호신용품은 꼭 준비를 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